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월요일 시장입니다. 월요일 시장 끝이 났죠. 월요일 시장 끝이 났는데 어 뭐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어떤 거 어떤 섹터가 주도주를 주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테마가 강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플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못 간 거예요. 반도체도 오늘 못 갔습니다. 그냥 앞에 그냥 피, 포, 포스코 이것만 붙으면은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있고 재료가 유지되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던 게 오늘 바이오 종목들하고 또 뭐예요? 반도체 종목들이 반응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내가 재료 과연 남아 있는지 과연 삼천당 제약의 재료가 유지되고 있는지 과연 삼천당 제약이 이 수령 후에 결과지 수령 후에 45일 안으로 본계약 체결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있는지 바뀐 게 있는지 있다 없다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확인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죠? 바뀐 거 있다 없다? 바뀐 거 없어요. 오늘 새롭게 또 바이오 시밀러 얘기 나오면서 또 아일리아 아일리아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삼천당 제약이 유럽 본계약을 본계약을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죠. 이게 뭐 찌라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뜬금없이 이상한 재료가 나와가지고 급등을 하거나 또 반대로 확인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급락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삼천당 제약은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거에 그거 진행이 되면 45일 안으로 우리가 본계약을 체결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뷰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바꿀 게 없어요. 그냥 아직 45일 안에 언제든지 제가 45일 안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45일 안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시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언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나올 때 시장은 반응할 것이고 그냥 그거 나올 때 주가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가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시나리오를 세워두셨죠. 아직도 삼천당 제약체 영상을 보시면서 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준비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삼천당 제약이 45일이 지났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실망매물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실망매물이. 45일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45일 안에 안 나왔어. 그럼 거기서 실망매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당 제약 전화해야죠. 너네들을 믿고 투자한 것은 책임 소지를 따질 수는 없어요. 책임 소지를 따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분명히 45일 안에 본계약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말할지는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멘텀, 그 재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의 반복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과 제가 아마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8만원, 8만원, 8만5천원, 9만원, 9만5천원 이런 라운드 비교 구간들을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데 놓고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 깨지면 던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잘하셨다. 9만원 깨지면 던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9만원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그럼 던지는 건 아니다? 아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캔들 한 개 한 개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캔들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소용돌이 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리. 심리. 그래서 제가 계속 차트에 제가 삼천당제약 종목을 볼 때마다 가끔은 거추장스럽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라운드 비교 구간들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응하기 쉬우시라고. 대응하기 쉬우시라고. 괜히 막 9만2500원에서 9만3000원 갔다가 9만1000원 갔다가 흔들리는 건 뭐다? 심리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종가 기준으로 9만원 이탈하면 난 그냥 던질 거야. 종가 기준 8만5000원 이탈하면 난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라운드 비교 구간 기준으로만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충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흔들어주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산 사람도 빼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계속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 이거 사상 최고가인데. 사상 최고가인데 이걸 던져마라. 아 이거 더 갈까? 아 좀 확정 수익을 좀 챙겨둘까? 별의 별 심리가 아마 다 형성이 될 겁니다. 별의 별 심리가 다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 공방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뭐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 9만원 깼다? 안 깼다? 안겠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오늘 하루 끝.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은봉 나와줬으니까 뭐 내일 양봉 하나 뽑아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편하게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괜히 상상력 펼치지 말고 괜히 뭔가 아 그런가? 좀 아닌가? 그럴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 그대로 계획대로만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고정된 링크 있어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카톡창 뜨면 삼천당제약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저희도 주도주매매 같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